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3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된다는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인 세종대학교 배정원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슬기로운 연애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연애생활이라 이런 생활을 슬기로 없지 못한 지가 제가 10년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제작진이 오늘 저를 위해서 이렇게 뭐라도 좀 배워라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성과 문화라는 수업이 인기가 매우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3초 컷으로 수강신청 끝나고 어떤 학생은 듣고 싶었는데 4년 만에 겨우 성공했다 이런 학생도 있고 이거 왜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연애나 관계 맺기에 실용적인 팁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어디서 물어볼 때도 없죠 제 수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아마 다들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교육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런 소위 말하는 애인만들기 남자친구만들기 남자친구만들기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팁이 있고 그런 건가요 네 오늘 그런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저를 앞에 중환자리를 모아주어 놓고 얘기하는 거네요 중환자 제가 사실 교수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뭐 좀 오래됐습니다 연애세포가 다 죽고 이제 배가 많이 고프시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도 배고픈 라디오라고 이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오늘 또 해외에서도 교수님의 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던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의문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왜 한국의 학생들은 데이트를 수업에서 배워야 하는가 네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문화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중고등학교 때도 이미 이성교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금기되는 분위기고 어디 어린 놈들이 그냥 네 건전한 이성교제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사랑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만나니까 어떻게 말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말을 못 걸어야겠어요 대학 때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마흔이 넘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안 하시면 점점 어려울걸요 네 지금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네 큰일 났는데 이게 보편적인 우리가 이 사랑 뭐 이런 게 보편적인 주제이면서도 의외로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아이고 지금 또 실시간으로 문자로 이제 동길준 출출이가 모쏠은 살짝 볼륨 높여봅니다 라고 연애를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랑에 대한 감정 같은 거 맞아요 다 식은 분들 네 결혼하고 사랑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가픽은 이게 아이디인가 성함인가요 이가픽이라는 아이디로 민상영님 힘내십시오라고 아니 누가 누굴 위로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또 염혜영님은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약간 차분하게 이렇게 릴렉스 되는 느낌 차분해지려고 지금 네 우리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사랑학수업이라는 책도 내셨고 네 부제가 그 책의 부제가 연애는 더셈 제가 못 읽겠는데 나 이거 책 책 이게 부제가 뭐라고요 선생님 이게 연애는 더셈 섹스는 곱셈입니다 잠깐만 내가 이상한 거잖아요 자꾸 이거죠 나도 이게 성인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요즘 이제 세대가 아마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그래갖고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한다는 걸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고 감정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뺄셈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연애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용기도 나고 또 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취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덧셈이다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그거 거시기는 곱셈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 부부 간에 또 사랑하는 커플 간에 이런 어떤 섹스가 없어지거나 섹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좀 뭐라 그럴까 관계가 좀 차가워지고 결속감도 낮아지고 친밀감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커플들이 이제 연애하면서 금방 또 섹스하는 경우 많지만 부부 간의 섹스도 곱셈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부부 간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부까지 못 가서 문제인데 오늘 교수님한테 슬기로운 연애생활 배울 게 참 많아 보이는 일단 제가 바로 중환자니까 일단 교수님 이거 사랑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사랑 과연 뭐라 사랑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지구상의 사랑은 사람들 수만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각색의 사랑이 있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무슨 잠깐 이렇게 콩깍지가 끼듯이 그런 열정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쌓아가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할수록 우리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속설은 사실입니까 너무 사랑하면 배도 안 고프다고 하던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는데 짝사랑을 너무 심하게 하면 배가 안 고파요 실제로 짝사랑을 심하게 하면 아니 사랑을 해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여자들이 되게 조금 먹는 이유가 그게 무슨 내숭을 떨려는 게 아니라 사실 배가 그렇게 안 고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식욕중추하고 석욕중추가 거의 이렇게 붙어있어서 좀 혼동이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반대 의미로 외로우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남편이 이렇게 외도를 하거나 이러면 이 여자가 막 비빔밥 막 해갖고 막 집에 가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의 한 바람둥이가 유부녀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게 농락을 했는데 그 잡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푸드코트나 뷔페에서 이렇게 음식 산처럼 쌓아놓고 막 식단 부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비어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잠시만 이게 남녀가 다 공이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전 되게 사랑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많이 드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미 다 많이 먹었죠 어쩐지 살이 안 빠지더라 사랑을 하세요 좀 날씬해지게 그러니까 방금 좀 덜 먹어도 배고 밥도 좀 덜 먹고 지금은 계속 먹어도 먹어도 계속 어딘가 비어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헛헛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내가 사실 이유를 찾았네 그게 이유가 있었어 그러면 선생님 저랑 잘 맞는 사람 같은 걸 만나려면 나랑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려면 최소 몇 명 정도는 만나봐야 알 수가 있다 제가 이거 어떤 프로에서 30명 정도는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30명은 실제로 너무 작은 수예요 작은 수라고요? 네 지구상에 반은 여자 반은 남자잖아요 그리고 한국 남자가 한국 여자랑 사랑한다는 법도 없고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람을 만나보면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을 좀 더 알아보기 쉬운 그러니까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람둥이들이 잘 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건 그래 그게 이제 사람도 잘 고르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 잘 고르고 맞출 줄도 알고 그러니까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만나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보라 그러면 그 사람들과 전부 섹스를 하라고요? 막 이렇게 놀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친구로도 만나고 연인으로도 만나고 다양하게 만나다 보면 이제 안목이 높아지는 거죠 30명 이상은 더 만나봐도 더 만나봐야 된다 오히려 네 30명 이상 더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냥 인간관계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30명 이상은 뭐 일하다 보면 그냥 지나치고 스치는 사람들도 많고 네 네 그런 것도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하면서 만나는 것과 어떤 좋아하는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거 좀 다르잖아요 그럼 좀 호감 같고 이성관계에서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동성친구 같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성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또 연인 뭐 이렇게 다양하게 관계를 가져보라는 거죠 그게 마음대로 안되는 데요 그러니까 일단 말 걸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말 걸면 그다음부터는 좀 쉽게 될 수가 있는데 서로 겁을 좀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겁나요 네 괜히 말 걸었다가 네 왜 그러시죠? 이렇게 할까 봐 네 그러면 어때요? 안 한 것보단 낫죠 뭐가 나요 선생님? 안 했으면 내 자존심이라도 지키는데 차에 까였잖아 그새 한 번 말 걸었다가 그런가? 난 안 하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마음이 들었고 호감이 있었는데 말 한 번 못 붙여보는 게 너무 찌질해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런데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넘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자기만 아는 건데 오히려 가서 왜 그 사람한테 부딪혀보고 아까부터 부추시하고 있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찾아왔어요 딱 왔어요 차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매너가 좋으면 그렇게 거절할 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간만 있다면 그래요? 보통 다 시간이 없거나 다 이상하게 남자친구가 있거나 자꾸 영화를 다 봤거나 그래도 한 번도 안 하면 그 한 번도 없지만 두드리면 열 번 중에 한 번은 걸릴 수도 있고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긴 그렇게 생각해서 평생 말도 안 걸 보면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잘 하든가 그렇죠 혼자서 왜 거절당하는 거죠 계속 맞네 해보지도 않고 안에서 오늘 이거 심리상담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심리상담인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혼자 안에서 거절 다 당하고 자기 혼자 이제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거절은 계속 당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을 걸어보면 사실 거절이 아니라 오케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죠 모르는 거지 모르긴 하죠 말도 안 걸어보긴 했으니까 지레 겁먹고 지금 우리 남정민님이 오늘 꿀기 혼나는 시간인가요? 외로워서 많이 먹는다 이런 말이 웃기면서도 마음이 아프다고 혼나지 않는데? 아직 혼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도 우리 선생님 그러면 상대방한테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네 뭐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쓰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겠죠 다양하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이상형들에 대한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남자들은 좀 시각적으로 자극받고 여자들은 좀 후각적으로도 자극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냄새 나는 거 참 중요하고 이제 남자분들일 경우에 향수 갖다 복구도 됩니다 네 단기적인 관계를 원할 때는 좀 외모가 훌륭한 사람을 원하지만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면 성격 많이 본다고 그러죠 아 역시 근데 남자들은 목소리 좋아도 참 좋고 목소리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좋고 그런 사람 매력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상 씨한테 유리한 거는 유머러스한 사람들 되게 인기 좋거든요 다 하나 같이 있으면 중요한 거 하나 빼고 있는데 근데 약간 노래 잘하는 잘생긴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잘생긴 사람 성격 좋은 잘생긴 사람 처음에만 그렇죠 처음에만 약간 다 이게 깔려 있어야 되던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개그맨 중에서도 잘생긴 애들이 더 인기 많고 아무래도 첫눈에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왜 한 번 만나고 많은 게 아니니까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겠죠 여러 번 자꾸 옆에서 잘생긴 개그맨들끼리도 같이 있다 보면 누가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장난으로 해봐도 당연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타개그맨이면 그나마 좀 잘생기거나 그거는 그냥 한 번 선택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성격도 좋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그래서 한 번 만남이면 외모에 이렇게 꽂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나면서 그 사람이 참 재미있고 재치도 있고 배려도 있으면 그 사람한테 끌리게 되죠 계속 여러 번 자꾸 가야 되긴 하군요 만나야 정이 들죠 그러면 선생님 아까 말했던 목소리, 냄새 이런 것 후각도 중요하고 향수 잘 뿌리고 당기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향수 씻지 않고 뿌리면 냄새 나쁘잖아요 청결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비누 냄새 되게 좋다고 비누 냄새는 아무리 비누 쳐도 비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많이 맞죠 비누 냄새도 많이 맞죠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런 카피 있었잖아요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냄새가 난다 그 여자가 썼을 것 같아요 카피 여자들은 여심이다 옛날 애인을 냄새로 기억할 때가 많거든요 남자들은 이렇게 사진이나 닮은 여자를 보면 기억을 하지만 여자들은 냄새로 기억한다는 얘기 많이 해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미있죠 사랑과 연애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우리 2부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술을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오늘은 성교육, 성상담 이 말은 왜 이렇게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인 세종대학교 배정원 교수님 모시고 세계로운 연애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실시간으로 우리 또 추출이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은지 추출이는 아직 딸이 어리지만은 새겨들어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박선수님은 중환자 꿀디 이제 일반실로 가자 이렇게 그럴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지정훈이 거 선생님 한번 문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정훈 꿀디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자존심이 제가 자존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자존심하고 자존감 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존심은 왜 무시당할까 봐 좀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고 사실 자신한테 자신이 없을 때 좀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존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죠 조금은 다 미묘한 사이지만 다른 거 우리가 보면 내가 나한테 제일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래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좀 내가 더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뭘 해도 우리 또 염혜영님이 교수님 그냥 매주 나오시면 안 될까요 완전 빠져서 듣게 되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약간 다들 이렇게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나같이 생각하는 질문들이 좀 여러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연애를 듣지만 말고 좀 하세요 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자 우리가 계속 가봅시다 우리 교수님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사랑과 연애에 있어서 기존 세대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과 연애 네 우리 때는 조금 더 약간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조건이나 이런 거를 보고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뭐 우리라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았을 리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는 그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좋아하는 사람 나타나면 만나고 막 그랬죠 요즘은 조건이 너무 이렇게 높아진 것 같아요 기대가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도 있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연애를 하려면 너무 늦을지도 몰라요 물론 사랑이라는 게 나이 들어서 또 할 수 있지만 젊어서 하는 사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젊은 시절엔 저도 한번 연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타는 또 뜨거워네 그때 어땠어요 그때는 뭐 좋았죠 사랑할 때 사실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왜 자꾸 사랑하라고 하느냐고 연애하라고 하냐고 그런 얘기 물어보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랑할 때 참 행복했어요 그렇죠 네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나도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났고 상대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일기는 아니지만 특히 불타는 초반이야 이럴 때는 길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이 되게 예뻤어요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 이제 데이트 과제 같은 거 수업 시간에 시키는데 거기에 레포트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데이트 과제가 없어요 석양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하늘의 별이 참 예뻤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그날 데이트 좋았던 거예요 뭐 하는데 하늘의 별을 봤던 아니 이제 끝나고 수업 끝나고 만나니까 아니 데이트 과제 그러면 학생들끼리 조조 뭐 짝져서 이렇게 데이트하거나 말은 만들어요 네 재기 뽑아서 아 뭐야 이 시각 수업 신청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 네 모솔들이 좋아하죠 와 나여도 당장 진짜 아니야 와 최고의 수업이잖아 네 그게 과제인 거네 이렇게 두 명이 짝져서 각자 레포트 써오고 그래서 모솔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말 거는 거거든요 프로포즈를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재비 뽑아서 그냥 이렇게 해줘요 아 그렇겠지 그래야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떠밀어서 해줘야 고마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상형만 만나려고 하는데 이상형이 아니어도 매력 있는 사람이 다 있으니까 모든 사람도 매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찾아보라고 하죠 이게 수업에 그러면 남학생이 훨씬 많죠 3분의 2죠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올해부터 여학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여학생이 역전됐어요 여학생이 두 남학생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여자가 여자 둘과 남자 하나가 그래도 돼요 아무리 수업이라도 아니 남자가 모자라니까 어떡해요 아니 그래도 약간 수업인데 그러면 지금 싸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죠 비교해보고 그건 남학생 입장이고 여학생 입장에서는 뭐야 왜 나도 만나고 쟤도 만나 이런 거니까 그거는 뭐 과제니까 괜찮아요 아 그 정도는 다 이해합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둘을 만나는 거 거기 선생님 어디 학교가 어딥니까 제가 그 뒤늦게라도 만학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오세요 오세요 따로 돈 내고 수업 듣고 싶은데 자 근데 저는 이게 또 문제예요 한편에서는 이 연애 이런 거 그거 피곤한데 뭐하러 해 그냥 혼자 살지 이게 특히 저는 또 이제 나이가 주변에 유부남도 많아지면서 됐어 그냥 피곤하게 뭐하러 이렇게 살아 그냥 내가 혼자 사는 게 나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점점 다들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새 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잖아요 맞아요 뭐 짝이니 환승연애니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고 그런 거 보고 남 얘기 막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하고 대리만족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뭘 안 하고 그거 보고 킥킥거리고 웃다가 잠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채득하는 어떤 경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간접 경험만 이렇게 네 네 그건 제 경험이 아니죠 끝없는 도파미만 요구하고요 네 네 네 내 경험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먹방 같은 거 보면서 밥 먹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나는 짜장면을 먹는데 쟤는 뭐 막창 이런 걸 먹는다 그러면 나는 짜장면을 먹는데 막창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느낌이 기분이 그렇게 먹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외로워서 같이 먹는 것 같은 기분 들어서 네 그래서 또 많이 모시거든요 네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좋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아닌데 이제 그렇죠 네 혼자 먹은 지 오랫 때 아니죠 우리는 같이 우리 라디오 스태프 때 같이 먹으니까 네 자 우리 세계론 연예생활 교수님 그러면은 이성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네 반대로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 네 오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거기 이렇게 마음이 확 갈 때가 많아요 내가 내가 뭘 어떻게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날 좋아하면 그건 어릴 때야 네 어릴 때 맞아 어릴 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왜 이제 연애나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좀 피해야 될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왜 집착이나 소유욕이 너무 강한 사람 위험해 너무 내 옆에 붙어있게 하려고 그러고 남들 못 만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네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기 스타일대로만 관계를 끌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내가 그 주소권을 완전히 지고 그냥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이제 돈에 좀 너무 연연하거나 혹은 뭐 폭력이나 폭언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참 믿지 못할 만큼 데이트 폭력이 많은데 거기에서 왜 누군가 때리고 욕을 하고 이래도 그게 그 데이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관심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이 네 나한테 관심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끝까지는 좀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멀리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헤어지고 싶을 때 잘 못 헤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게 심해지면 네 점점 심해지죠 폭력은 친하면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한 번이 힘들지 또 안 참잖아요 그러고 나면 네 어떻게 되게 데이트 폭력 그러니까요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자만추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가 아닌 네 이게 뭐 나 못하겠어요 뭐라 그래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보세요 아 나 시키려고 치료시키려고 자고 나서 만남 추구 이렇게 스스로 쓰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들 못 만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 온라인으로 소개팅해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면서 그러는데 보통 이런 자만추면 좀 가벼운 만남 추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섹스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가치관도 좀 알고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방식을 좀 안 후에 시작을 해도 되는데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왜 마음은 아직 안 갔는데 무조건 섹스부터 하고 나면 물론 섹스도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좀 자괴감 같은 것도 들고 그런다고 그래요 후회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다음에 충분히 좀 안 다음에 섹스를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저도 오히려 중 같으면 약간 그게 좀 되게 나중에 좀 이렇게 아니다 아 내가 못하겠다 이거는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연 만남 추구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 아 우리 출출이들이 보내온 사랑과 연애 궁금증도 또 있대요 중간에 네 아 이것도 궁금한 게 또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또 그래 지금 빨리 귀에 있을 때 물어보세요 자 우리 최재니 아이디가 교수님 연애 기간이 짧지만 여러 사람과 연애하기 아니면 한 사람과 긴 연애하기 혹시 교수님이 지향하는 연애 방식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지향하는 연애 방식 없고요 그냥 두 개 다 해보세요 짧게 여러 사람 만나고 상관없고 짧게 여러 사람 만나보는 것도 해보고 또 길게 이거는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어차피 네 어차피 관계라는 게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는 빨리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나한테 잘하고 그렇지 안 헤어지지지 그러면 안 헤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지향하는 연애 방식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룰을 정하지 마시고 사람 만나는 건 좀 맡기시는 것도 좋아요 그 흐름에 우리 최재니 요분은 아마 본인이 이렇게 다 이렇게 되나 봐요 이렇게 딱 넌 여기까지 그렇게 다 근데 너무 왜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금방 헤어지는 경우가 요즘 많더라고요 조금만 안 좋아도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과의 만남은 좀 깊이 들어가 봐야 아니까 그리고 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쉽게 자기를 노출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노출하는 게 어려워서 시간이 좀 드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문이 활짝 울리는 데까지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려줄 수 있으면 좀 기다리는 것도 좋죠 그 사람의 진면목을 좀 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으면 너무 초반에 딱 봐도 아니다 이런 거는 뭐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좀 경계도 많고 겁도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좀 크게 돼서 다음은 3734님이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5년 10년 사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네요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길게 연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론 제대로 된 연애 해본 적이 없다니까 짧게 조금 만났다 선타다 말고 계속 이랬나 보다 네 근데 오래오래 연애를 하려면 이제 이 연애가 열정의 상태에서 이렇게 좀 의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처음에는 막 콩깍지가 낀 것처럼 모든 걸 해도 다 막 예쁘고 그렇죠 지저분히 매일 보고 싶고 네 머리 안 감고 나와도 터프해 보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 저 머리를 안 감는 건 터프한 게 아니고 게으른 거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순간이 와요 매일 매일 저녁으로 다니지? 그러면 그 결정을 내가 같이 갖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좀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 나중에 그런 것도 네 그래서 너무 뜨겁고 막 열정만 있다가 사람들이 요즘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약간 권태기가 생기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권태기가 왔어 이제 끝이야 사랑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진정한 사랑을 그 단계를 넘어가는 네 그때는 이제 정말 내 편이 되는 사랑을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사랑을 배운다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겠네 네 자 그리고 김남옥 우리 수수리가 대학생 딸이 남자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요 아빠가 남자친구 좀 사귀라고 하는데 아우 귀찮다고 하고 상대방 시간 빼서 만나야 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딸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왔는데 이러면은 아빠는 오히려 거꾸로네 아빠가 오히려 보통은 어딜 지금 아직 공부하고 학생이 말이야 이건데 근데 뭐 자식들이 부모 말 듣나요? 연애는 절대 안 들을 것 같은데 네 절대로 안 듣고 또 누구 사귀는지도 모르고 맞아 맞아 그 사랑학 수업 책 좀 책상에다가 놔주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교수님 제가 이렇게 해서 딱 거기다가 네 사람 만나는 법 뭐 여러 가지 얘기 있고 요즘 사실 이렇게 귀찮다고 연애를 안 하겠다라는 친구들 많고 동성끼리 만나는 게 많거든요 편하게 친구들끼리 만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근데 또 이성하고 만나서 쌓아가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좀 더 특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해보라고 지금 우리 김나몽님도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실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 딸이 연막 작전을 피우고 있을 수 있어요 아 난 귀찮아 남자 싫어 이러면서 지금 오늘도 뭐 미숙이랑 놀다 할게 미숙이랑 있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아이디 같은데 송스 저희 부부는 평소 아이들 앞에서도 가벼운 스킨십을 많이 하는데요 곧 사춘기가 올 아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가벼운 스킨십은 아이들한테 사랑을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참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서로 냉정한 것보다 계속 안고 서로 장난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아이도 나중에 결혼해서 그런 배우자가 되겠죠 사랑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고 배우는 거니까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가벼운 스킨십 말고 조금 더 올라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진한 스킨십이 경계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벼운 스킨십의 경계가 어딘지 모르고 근데 외국에서는 키스도 하고 뽀뽀가 아니고 키스도 하고 뭐 그러죠 그렇지만 애들 앞에서 애물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는 그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한 키스까지는 만약에 최대 올리면 거기까지는 네 뭐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더 좋지 우리 부모는 키스도 안 해 이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항상 늘 해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농담부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아니면 누구랑 할 건데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모르는데 그런 농담 하면 안 된다 자 오늘 이창수 출철이는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이 가지신 사람을 보는 관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이거는 한마디로 하기 참 어려워요 진실한 사람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고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상대도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한 번에 이런 관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부터 좋은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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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어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싸움이 자꾸 이러면 서로 쟤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냐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같이 만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게 좀 그런데 어쨌든 시련과 극복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좋기만 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불안한 관계죠 어떻게 좋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나를 너무 포장하는 거지 항상 좋게 상대방이 항상 좋기만 해줘 그러면 그 사람도 좀 이상한 거야 네 그러니까 진실한 면을 못 보는 거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왜 실수도 하는 것도 보이고 자기의 모자란 점도 좀 보이고 이런 사람이 진실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솔직하게 항상 잘해주기만 하고 딱 봐도 항상 완벽해 그러면 내가 알고 봤더니 어장 속에서 파닥파닥 대고 있었던 거야 내가 다섯 번째야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 거야 너무 슬프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죠 저는 275077이는 헤어지고 난 뒤에 전 남친에 대한 미련이 너무 남아요 이별 후에 마음 정리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면 이별은 아파요 아프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애도 기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의 관계가 칼로 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떡 빼듯이 무자르듯이 한 번에 끝나겠어요 그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픈 거고 애도 기간이 좀 필요한데 그때 그 사람의 요즘 보면 SNS 자꾸 들어가서 모니터예요 맞아요 이 사람 어떻게 사나 이 사람 누구 생겼나 이런 거 보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정말 단호하게 끊어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헤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 자꾸 미워야 되거든요 아 그때 잘해줬는데 좋았던 격이 순간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해요 헤어지고 나면 헤어진 이유를 핸드폰에다 적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헤어졌지를 늘 이렇게 좀 보라고 맨날 약속 안 지키고 이러던 거 다 적어라 우리가 이래서 헤어졌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친구나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나 가족들하고의 이제 어떤 그런 그 좀 유대 관계를 좀 높이고 그리고 위안도 좀 받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봉사활동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면 스킨십이 있는 봉사를 하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노인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이기들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봉사가 스킨십이 있으면 덜 외로워지거든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일단 잠시 광고 듣고 그 다음에 스님하고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무의 민족 성상남 전문가인 배정원 교수님 모시고 슬기로운 연애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자 일단 요 끝에 9392님이 연애를 하고 싶다 하면서도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꿀디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렇게 또 네 그 왜 때 얘기를 일단 일단 부딪혀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안 한 경험보다는 경험을 많이 하면 인생이 좀 풍요로워지고 차인 경험도 많은 게 좋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실패의 경험이 많으면 맷집이 단단해지고 나중에 할 얘기가 많아져요 굳은 살이 너무 많아져요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사랑 얘기 하나 없으면 얼마나 좀 외로워요 아예 한두 개는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유민상 씨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본인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은 나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고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남에 대해서 칭찬을 칭찬을 하거나 욕을 할 때 영혼이 별로 없어요 어 제가요? 아니 누구나 아 누구나?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비난을 하거나 칭찬을 하는 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좀 풍요롭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실현도 당해보고 막 이렇게 거절도 당해보고 또 그러다 성공도 해보고 이렇게 좀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하기에는 좀 나이가 좀 지나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70 괴태는 60부터가 진짜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괴태요? 네 괴태랑 비교하는 게 내가 괴태도 그때부터 그랬어 하면서 까불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선생님 정기차원에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청춘들이 위로지 말고 뭔가 이렇게 목표 이렇게 이 정도가 되면 연애를 하겠어라는 그런 기준을 세우지 말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이제 용기를 좀 내보고 할 수 있는 대로 좀 많은 사랑 또 경험 아픔을 하면 그만큼 깊어지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사랑해보시기 바랍니다 쌤 수업에서 한번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게 강의 신청이 그렇게 많잖아요 연애하고 싶은 사람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국민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20대 이하 몇 세 이하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한번 랜덤 돌려가지고 아 근데 그 제비뽑기는 좀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좀 안전하고 아 아무나 하면 좀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그룹이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실 그런 성과문화 듣고 싶다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런 식의 어떤 매칭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크게 한번 이걸 해봤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정원 교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래의 마지막 노래 과연 그럴까요? 비정의 사랑은 맛있어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